1, 2, 3, 2, 3 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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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 제가 어릴 때 이런 데서 가재를 잡았었어요 할머니네 집 근처에 계곡이 있었는데 이런 데 돌을 들추면 가재가 있거든요 응? 응? 여기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비가 와서 응? 야, 근데 여기 날이 너무 좋다 쟤 뭐해? 야, 뭐 있어? 저기 물고기 살까? 안 살겠지? 여기 살지 살잖아, 너도 살잖아 물고기는 안 살아? 형, 형도 살잖아 그래 야, 너무 예쁘다 야, 너무 예쁘다 저 이런 데 너무 오고 싶었어요 빵은, 빵은 빵은, 빵은 뭐해? 과제 잡아 과제가 어딨어? 야, 나 어릴 때 가재에 우리 집 할머니 집 옆에 계곡 있었는데 거기 일곱 수여서 엄청 많았어 오, 물고기다 방금 묵구라지 있었어 묵구라지가 여기 살아? 아니, 뭔가 있긴 하네 돌 줄 치니까 무서워 그렇게 세게 들치면 안 돼 살살 들쳐야 돼 나 이렇게 비 오는 거 너무 좋아, 청민아 아, 적이 많겠다 물 고여 있는 쪽이 많으니까 빵 큐 빨리 오세요 나 못 가 오! 조심하세요 갑니다 제가 좀 이따가 여기서 물고기 잡을 거예요 알겠죠? 합니다 다음에 또 놔라 오, 나 오, 나 가야 lado 가야 업 Echo 길 하는 행복 일 해야 성 을 얘기